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결승전의 무대입니다. 아이돌리 스포츠 선수권대회 모바일 레시 게임 아이템 팀전 결승전 첫 번째 경기 NCT 그리고 아이즈원 나띠가 함께합니다. 3판 2선승전 중에 첫 번째 경기 차이나로 떠나볼까요? 다 같이 달려 달려 이제 결승전 경기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. 어떤 팀이 우승을 했지 진짜 감을 못 잡겠어요. 제 생각에 정우냐 예나냐 이걸로 한번 감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둘이 합치면 정해. 좋아요. 아이템전에는 정해. 이게 무슨 일이죠? 아이즈원 나띠가 1, 2, 3, 4위까지 차지하면서. 자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어요. 이게 단일 타겟으로 되게 아프게 미사일을 맞춰서. 쉴드! 막았습니다. 아이즈원 놀팔이는 막지 못하면서. 그리고 태일 선수의 벼락이 떨어져 버렸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 1, 2, 3, 4위가 모두 바뀌었습니다. 자 이제 뒤에서 고격을 좀 더 부어야죠. 천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서 뒤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되는데 NCT 선수들이 감춘지 않습니다. 자 천사로 미사일을 막아주면서. 태일 선수가 쉴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자 과연 여기서 예나 선수가 세리 버스 한번 태우러 갈 것인지. 정우 선수가 끝까지 방해해 줍니다. 와 정우 선수가 가드를 잘 치네요. 잘 막아줬어요. 아 뭘 안 잡혔어요. 아 들어갔습니다. 나이스. 와 나 1등 했다. 나이스 좋아. 아 잠깐 했다. 아 안 돼. 아 아 완패했어요. 자 첫 번째 경기. 결승전 첫 번째 경기는. 자 태일 선수가 1위로 들어오면서. 네. 자 NCT가 1점을 먼저 가져갑니다. 자 이번 경기에서는 우리 아이즈원과 나띠가 1점을 차지해야 마지막 한 판도를 할 수 있고. 과연 아이즈원 나띠 선수가 얼마큼 해줄지. 이변이 생길지 아니면 그대로 NCT가 우승을 할지. 자 아이템 팀전 결승전 두 번째 경기 다 같이 달려. 달려. 자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해요. 정우와 예나의 경기 한 번 더 펼쳐집니다. 정의 일단 스타트는 NCT가 1, 2, 3, 2. 이 트랙은 부스터 존을 잘 타야 되거든요.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. 과연 이 부스터 존을 잘 활용해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. 점프 존, 점프 존, 점프 돼도 잘 안고요. 위로 올라가면 더 빠르군요. 계속 끄리붙이. 다시 한 번 더 점프. 좋아요. 자석으로 끌어당겨주고 있고요. 걸지 않거든요. 계속 지금 눈앞인데. 제노 선수의 공격에 좀 당했고 점점 멀어지는데요 좀. 제발. 아 이거 말도 안 돼. 아직 한 바퀴 더 남았어요.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줘야 됩니다. 조금만 더 따라 붙으면서 아이템 확보 조금만 하면은 이거 한 방에 좀 역전, 한 방 역전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리케이디에 맞았어요. 예인아 선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해찬 다시 한 번 해찬. 해찬이 일부러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. 근데 지금 뛰었고 붙었어요. 많이 붙었습니다. 바로 앞이기 때문에 지금 몰라요. 몰라요. 어떻게 할지 몰라요. 자 점프 점프. 자 이제 마지막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공격이. 야 이런 거 막을 수 있어요? 꼭 바꿔서. 다시 한 번 더 쳐. 다시 한 번 더 쳐. 안 돼. 그러지 마. 끝나갑니다. 우승을 향해서 끝나갑니다. 자 마지막 어떻게 되나요? 엘씨틱. 이겼어. 나이스. 어떻게 됐어? 우리 잤어. 자 이렇게 되면요. 정우가 1등으로 들어오면서 엘씨티가 두 경기 연속으로 1등을 하면서. 자 이렇게 되면 아이템 팀전은요. 엘씨티가 결승 목걸이를 가져갑니다. 자 이렇게 아이템전 최강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오늘의 우승팀 엘씨티가 차지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 웃음 소감 한 번 들어봐야죠. 저희가 사실 아이템전은 별 생각도 하지 않고 왔는데. 여기서 이렇게. 자 일단 금메달을 제가 목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. 자 그리고 부상으로 한우 세트를 준비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 오늘 엘씨티 숙소에서 한우를 드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엘씨티 이름으로요. 저희가 마스크를 만 오천 장을 기부합니다. 자 축하합니다. 하 신나게. 자 좋습니다.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